위원장님, 선대위 본면 개편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대위의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을 할 것 같습니다. 육본부장 사퇴설도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 사퇴를 포함해서 구조에 대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러한 개편을 단행을 할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대위 개편은 지금상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일반 국민의 여론이 너무나도 우리 선대위의 압박을 가하는 그런 여론을 우리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에 맞게 우리 선대위를 다 개편을 해야만이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을 갖다 하게 된 겁니다. 연초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선대위 개편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면 될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늘 선대위에 김민정 교수 불참하셨는데 혹시 선대위 내에서 사퇴가 논의되신 건지? 뭐라고 다시 해야 합니다. 김민정 교수가 오늘 불참하셨는데 혹시 선대위 사퇴 논의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김민정 교수가 선대위 사퇴를 하시겠다고? 아니, 아니. 불참 오늘 하셨는데 혹시 왜 불참하신 건지 딱히 사유가 있으신지. 난 아직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지금 없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추경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실 건지 야당 측에서 그런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언제 하셨어요? 앞서서 25조, 30조 얘기하시면서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하셨는데 혹시 야당 측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실까요? 아니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추경을 준비를 해서 나오면 거기에 협의를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무슨 추경을 따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는 없어요. 이준석 대표 의견도 선대위 개편에 조금 반영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선대위 개편은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하고도 일부 의로운 사항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합류할 가능성은 없겠군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개편 이후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이 전반적인 소위 체제를 총동원해서 선거를 갖다가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를 지닌 분이 이준석 대표라고 그 이상의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